이르렁 실건 탕거주소 이여 흐름 당부여라 시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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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뚝게 박을 딱 쪼개노니 박속은 휘 재수가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종놈이 박속은 싹 다 가져가보고 뭔 개 두 짝만 툭 풀거지거늘 흥보가 툭 풀거진 개 짝을 한번 열어보는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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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까라 여러분들 박수 좀 치세요 흥보가 개 짝을 열어보니 개 짝 속에서 무엇이 나와보는지 아여 어메 개 짝 속에서 요즘같이 힘든 코로나에 그냥 쌀이 하나 수북히 나와불고 또 한번 그냥 흥보가 개 짝을 딱 열어보니 개 짝 속에서 요즘에 금값이 그냥 하늘로 치솟으랬죠 금문보아가 수북히 나와불고 흥보가 너무 좋았어 흥보가 좋아하라고 흥보가 좋아하라고 개도 짝을 툭툭 털고 여러분이 돌아서서 묶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서 묶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서 묶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여기 계신 오라버니 개 짝 속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겄어 돈은 오빠야 오빠야 내가 미안한디 오빠 니 본네트를 볼게 여자 그냥 엄청 이쁜 여자 좋아하게 생겼다 야 오빠는 개 짝 속에서 이쁜 여자와 그냥 좀 소팔 정력제 알제? 소팔 남진이 광고하는 남진이 광고하는 소팔 정력제와 수북히 나와버렸으면 좋겄지? 돌아서서 묶고 나면 돌아서 묶고 나면 이쁜 여자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돌아서 묶고 난 소팔 정력제가 수북히 나와버렸으면 좋겄어 여기 계신 언니는 개 짝 속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겄어 언니야 내가 조금 오빠 조용히 좀 해봐 가만있다 출석 부르면 나와 저리 가있어 이 오빠 좀 취업으로 취업으로 좀 아니 좀 취업으로 출석 부르면 나와 시끄러워 저리 가 언니야 너는 개 짝 속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겄야 내가 언니 얼굴을 볼게 아타 쬐까 이뻐질라다 말아버렸어 어째 그냥 언니 세숫대야가 그냥 온유알 새우저 삭대기 폭삭 상해버려갖고 여기는 본게 쪼까 젊은데 여기는 폭삭 상해버려갖고 젊고 이뻐지는 화장품이라 그냥 수북히 나왔으면 좋겄지? 돌아서 묶고 나면 돌아서 묶고 나면 젊고 이뻐지는 주름이 그냥 쫙 펴지는 화장품이 수북히 나와물고 오빠야 너는 개 짝 속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겄느냐 대답해보시오 이쁜 여자들 다 나왔버려 이쁜 여자들 다 이 동네 남자애들 다 밝히구만 다 밝혀 이쁜 여자들 수북한 숭뱅 나와버렸고 돌아서 묶고 나면 돌아서 묶고 나면 돌아서 묶고 나면 돌아서 묶고 나면 여기 계신 언니는 개 짝 속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겄소 내가 언니야 미안한데 아따 언니는 뭔 놈의 그런 뱃살에 그냥 한 60년 그냥 적금을 드러나버렸어 뱃살도 해지지 그거 해악 좀 해버려 어메 아니 나름대로 많이 나왔어 내가 봤을 때는 돌아서 묶고 나면 돌아서 묶고 나면 다이언트 제품이 수북히 나와물고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여러분들 코로나면 다들 힘드시죠 다들 가정에 부자 되세요 하아 하아